안녕하세요. 도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노트북용 가방으로 헤링본 모비디 랩탑 파우치 15인치 시리즈입니다. 모비디 인더스트리 라는 태그가 붙어있구요. 뒷면에는 영어로 설명해 나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로고가 박혀있구요. 아래쪽에도 지퍼가 달려있는데요. 여기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위쪽과 연결되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있는 이유는 캐리어에 끼워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에는 지퍼가 달려있구요. 작은 주머니 두개가 달려있고 어깨끈이 들어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양쪽에 어깨끈을 매달아서 매일수도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노트북을 넣는 부분은 안쪽에는 모비디 인더스트리 라는 라벨이 붙어있구요. 남산지는 중국이네요. 칠 가게를 붙어있고 약간의 푹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정도구요. 벗겨지게끔 되어있습니다. 15인치 노트북인 HP250 G7 을 수납해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이정도 길이를 갖고 있구요. 손잡이는 이정도 길이를 갖고 있구요. 손잡이 감사합니다.